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M 카운트 나온 저희 첫 녹화 대기실인데요 저는 항상 준비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이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맨날 숙소 나올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헤어 메이크업 준비할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준비할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끝나고 근데 왜 맨날 막 나한테 닥도 안 하나? 빨리 나가셔야 돼요? 나 빼고 난 준비 다 했는데 다른 애들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맨날 나가고 맨날 매니저 들어와가지고 숙지 씨 나갈게요 저 준비 다 됐는데 다른 친구들 안 됐는데요 성민은 막 그래도 먼저 가실까요? 그래서 어? 저 먼저 가면은 다른 애들 다 와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어? 그래도 먼저 가실까요? 와 진짜 너무하고 이야 이.. 안 돼 그럼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한 팀 한 몸 아닙니까? 이상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한풀이 하던 심심해서 한풀이 하던 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영상편집 장관